그렇지, 장도 받겠다. 채장금이 오늘도 무슨 요리를 하시려나 했더니 소정이 왜 그래? 왜? 푸짐하게 잘 차렸구만.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동네 사람 불러서 굴자치 하나, 얘가? 오늘 굴자치야, 굴자치.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굴로만 이렇게 다 해놓으면 어떡해. 하도 많이 썼다고 뭐하길래 그냥 다 붙여버렸어. 맹점아 있는 거 싹 꺼내가지고. 그 많든 굴을 싹 다 요리했어. 여보.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사면 적당히 먹고. 굴이 왜 이렇게 많아. 굴이? 엄마가 많이 사왔습니다. 채영이 많이 먹으라고. 가만히 많이 먹어요. 시껏 요리를 해놨더니 남편은 시큰둥하고 애들이라도 맛있게 먹어줘야 하는 것인데 맛있지? 맛이 없어. 어디에 상관을 주고 있어. 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그만해 그만. 봐봐요, 봐봐. 이거 진짜 이렇게 손이 가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어른 소위 좀 먹어서 못 먹어. 이거? 왜? 이거 한 조장씩 먹고 한 판씩 먹어. 이거 한 장만 더 먹어봐. 이거. 워만한 200분 먹을 때 한 장 더 먹으라는 거야. 이거 거의 한 판에 한 판. 얘, 보기만 해도 질린다. 당신 손이 진짜 커졌어, 확실히. 그래? 와, 통 큰 아내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저 많은 음식을 딱 어떻게 해? 음식 남기면 덜 받는데. 야, 다 먹어라, 다. 빨리. 아, 그냥 인정하다. 너, 물은 못 먹겠는데. 그래, 그래, 그 국물 맛이 없고.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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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굴 관련된 국물이 없는데. 그래, 난 계속 괜찮은데 맛이. 그래, 드셔. 하나만 더 먹어봐. 한 번. 여보, 우리 어머니 집이 언제 갔다 왔지? 좀 갔지? 우리 이따 어머니 집에 갈까? 그래, 이따가. 아, 왜 이렇게 하나도 못 먹었어? 희철필 좀. 어우, 나 이제 앞으로 굴 한동안 먹을 것 같아.